소위 말하는 그 징조라고 하죠. 여러가지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미리 알려주는 것을 말하는데요. 우리에게도 그런 징조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얼굴에 나타나는 징조가 가장 확실한 법인데요.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얼굴에 이것이 나타나게 되면 곧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정말 좋은 일들, 재물음 뿐만 아니라 여러가지로 풍족해질 수 있는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니 영상을 끝까지 지켜봐 주시구요. 또한 그러한 좋은 일들을 또 만들어낼 수 있는 얼굴 관리법까지 제가 확실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멋지동입니다. 제가 직접 현장을 밟으면서 수천건의 풍수 컨설팅을 진행하면서 무조건 마주할 수 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의뢰인들의 얼굴입니다. 각자의 생김새는 다 다르지만 대체적으로 그 묶여지는 특징들이 분명히 있긴 있었습니다. 잘 사는 동네에서 자주 드러나는 그 얼굴의 형태, 그리고 망해가는 사람의 얼굴에서 주로 나타나는 그러한 형태들인데요. 오늘은 잘되는 사람의 얼굴에 잘 나타나는 특징을 먼저 이야기해 보면서 우리가 얼굴을 어떻게 관리하면 좋은지까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여러분들이 지금 앞으로 잘될지 안될지는 코를 먼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에서도 모양은 이미 정해져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바로 코에서 드러나는 그 빛입니다. 코에서 드러나는 빛을 보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알 수가 있게 되고 코에 만약 윤기가 나고 하얀 빛이 돌게 되면 분명 조만간 여러분들 엄청난 대박 사건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이게 왜 그런지 차근차근 원리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코라고 하는 것은 우리 얼굴의 중심이죠. 가장 가운데 있으니까요. 이 얼굴의 모양새를 빗대어서 풍수지리학에서도 혈장오학이다라고 합니다. 즉 음택을 찾는 그 혈자리를 찾는 것을 얼굴에 다섯 가지 산이 있다라는 것을 빗대어서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얼굴 가운데 있는 코, 코는 가운데 있으니 흙을 의미하고 오행에서의 흙은 무엇을 만들어내죠? 바로 금이죠. 터생금입니다. 그래서 얼굴의 중심인 코에서 맑은 빛이 돈다라고 하는 것은 곧 인생에 밝은 빛이 들어온다. 금, 돈뿐만 아니라 많은 좋은 운들이 앞다투어서 여러분들을 찾아오게 된다라는 풀이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코가 원래 태어날 때부터 아주 맑고 윤기가 자르르르 흐르는 사람들은 오래도록 불을 유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관상학의 고소인 마이상법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빛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번 얼굴 전체적인 빛에 대해서도 돌아봐야 되겠죠? 마이상법을 조금 더 들여다보게 되면요. 각자 그 얼굴 타고난 그 생김새의 모양을 살피면서 관상을 봐야겠지만 그 모양을 따지기 이전에 색을 보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자주자주 여러분들의 얼굴이 어떠한 빛을 띄고 있는지를 잘 살피시면 그만큼 내가 상태가 어떠한지 그리고 내가 지금 뭐가 부족하고 뭘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그 방향을 설정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낯빛에서 코를 제외하고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이 되는 게 바로 눈, 안광입니다. 제가 예전에 얼굴과 관련돼서 안광이 있는 사람들이 잘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는데요. 안광, 눈에서 빛이 난다 라고 하는 것은 맑음을 의미하고 맑다라는 것은 마르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즉, 보기 가까이 있다라는 거죠. 이 얼굴 전체에서도 눈은 곧 오화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눈에서 좋은 빛이 나온다 라고 하면은 이미 50%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무조건 잘 될 것이다 라고 먹고 들어가게 되는 거죠. 고서에서는 이것을 신으로 표현을 합니다. 눈에 신이 가득해야 된다 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서 근데 신이라고 하는 것은 그 순간 보여지는 부분도 있지만은 그 신이 그렇게 드러나기까지는 여러가지 징조의 의미를 떠나서 평소에도 그러한 신, 좋은 빛이 드러날 수 있도록 잘 관리를 하고 좋은 마음 바르게 살아가야 된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이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제대로 마음을 갖춰가야 된다 라고 하는 그 정신을 의미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 코의 윤기뿐만 아니라 눈에서 드러나는 그 안광을 제대로 갖추고 싶다면은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당장 지혜로운 마음으로써 주변에 바른 것들을 가까이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코에서 드러나는 그 징조도 있겠지만은 마음에서도 드러나는 징조들이 있습니다. 이것들도 여러분들이 잘 관찰하시면 좋은데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불만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불만은 막 평소에 짜증 부리고 투정을 부리는 이런 불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기존에 잘 누리고 왔고 기존에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에 대한 그런 불만을 의미합니다. 구체적으로 내가 머물고 있던 공간 혹은 내가 머물고 있는 직장 혹은 나와 계속해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 등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갑자기 뭔가 의문이 드는 시점이 일어난다. 그리고 그것을 잘 뜯어보니 나를 좋은 쪽이 아니라 나쁜 쪽으로 계속해서 데리고 가고 있었구나 나에게 손해를 주고 있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일어나는 마음이 바로 불만인 겁니다. 즉 이러한 불만이 일어난다 라고 하는 것은 기존에서 있던 것이 새롭게 전환이 되는 국면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이 불만이 일어나는 시점을 여러분들이 지혜롭게 잘 활용을 하면은 그때 인생이 뒤바뀌게 되는 겁니다. 불만이 일어났을 때 불평을 하고 짜증을 낼 게 아니라 그 불만을 가졌던 것들을 털어내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거죠. 즉 나에게 좋지 않은 기운을 전해줬던 집이라면은 과감히 끊어내서 새로운 공간으로 이사를 가시면 되는 거고 온갖 감언이설로 내 옆에 있었지만은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이 나에게 이득만 취해가더라 나에게 손해만 줬더라 라고 하면은 점점 그 사람을 멀리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그 순수한 불만의 마음을 절대 간과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인생이 변화하기 직전에 나타나는 징조 중에 하나가 바로 예민해지는 겁니다. 이것은 또 왜 그럴까 라고 궁금해 하실 텐데요. 자 보통 우리가 예민해진다 라고 하면은 나쁜 쪽으로 생각을 하겠지만은 풍수의 근본 이치를 담고 있는 그 주역에 대한 풀이를 본다고 해도 어떤 것이 뭐 하나 딱 특정해서 좋다 특정해서 나쁘다 이런 것은 없습니다. 각각의 상황에 맞게 드러나면은 그때 좋은 게 될 수 있고 나쁜 게 될 수가 있는데요. 만약 여러분들이 앞에서 이런 불만이 일어나고 새로운 것을 뭔가 개척해 나가려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올라오는 것이 바로 예민함입니다. 왜냐하면은 가지 않았던 길을 새롭게 거쳐 가야 되는 거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이 등산을 할 때 기존에 계속해서 가던 잘 닦여진 길을 가는 게 아니라 그 누구도 밟지 않았던 길 새로운 길을 개척해 갈 때는 당연히 여러 가지 가지도 헤쳐나가야 되고 길도 새롭게 다져 나가야 되고 그러다 보면은 발이 빠질 때도 있고 가시에 스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우리가 예민해지고 까칠해질 수밖에 없는 거겠죠. 하지만 이 예민함의 대상이 외부인 내게만 돌아가지 않는다면은 이것은 나에게 좋은 신호 그리고 내가 잘 나아가고 있다 라는 그런 징조를 볼 수 있으니까요. 만약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이 이제 새로운 삶을 잘 계획을 했고 잘 다져나가고 있는데 뭔가 계속해서 마음에 일어나는 그런 불만이라든지 예민함이 솟아오른다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잘 나아가고 있다 라는 쪽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니까요. 거울에 보이는 낯빛 뿐만 아니라 마음속에 보여지는 그 거울도 잘 비춰보셔가지고 지금 상태가 어떠한지를 판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얼굴에 대한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만약 나의 관상이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지금 내 삶에 있어서도 많은 부분이 부족하다면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주변에 좋은 사람을 두면 되는 겁니다. 내가 만약 코가 빈약하다라고 하면은 코가 든든한 사람을 만나 여러분들이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시면 되는 거죠. 그렇게 상이 잘 갖춰지고 복이 있는 사람을 만나면 되는데 그러려면은 여러분들이 쌓아야 되는 것이 바로 덕입니다. 여러분들이 일상 속에서 덕을 잘 쌓아 나가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운의 그릇이 만들어지게 되고 그 운의 그릇에 좋은 사람, 좋은 공간, 좋은 인연들이 담기게 되는 것이니까요. 지금 얼굴을 보면서 내 얼굴은 너무 박복해 이렇게 하지 마시고 좋은 사람들을 계속해서 옆에 두기 위한 노력을 하다 보면은 그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따라 붙게 되고 또 그 사람 따라서 얼굴인 관상, 여러분들의 마음인 심상 모든 것이 다 함께 변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외부의 풍수 강의를 나가면서 항상 중요하게 말씀드리는 키워드가 바로 관계와 소통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얼굴만 바라봤지만은 사실 이 얼굴이라고 하는 것도 내가 머무는 공간을 통해서 그리고 내가 만나는 사람을 통해서 평소에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과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드러나는 것이 여러분들의 얼굴인 겁니다. 주변과 잘 소통을 하고 관계를 쌓아 나가면은 코의 윤기, 얼굴에 낯빛은 저절로 갖춰지게 되는 거고요. 어느 날 여러분들의 삶이 아 내가 이렇게까지 바뀌었구나 라고 느끼게 되는 날이 분명히 찾아올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잘 되어야만 하고 그럴 자격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자격 오늘도 잘 갖춰나가시면서 하루를 지혜롭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